하지만 먼저 말은 해야돼 아 노래나 생각이 안 났어 나 솔직히 말 안 났어 막판 뒤집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도로즈입니다 저희 도로즈가 11월에 우리 블랙루즈 분들을 만나러 유럽으로 간다는 거 다들 아시죠? 당연하죠 아 그럼요 저희가 이제 또 팬분들 덕분에 또 이제 유럽톨을 가게 됐으니까 이제 재미난 게임을 준비 한 번 해봤어요 어떤 거죠 아저씨? 바로 더 로즈의 노래 맞추기 게임인데요 더러즈 노래 중 가사의 한 소절이나 아니면 한 단어를 듣고 어떤 노래에 들어있는 가사인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신 있나요? 당연하죠 아니 솔직히 제가 이겨요 일단은 근데 저희가 문제만 맞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러즈 공연에 오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제일 문제를 못 맞추는 사람이 공연에서 벌칙을 수상하기를 할 건데요 일단 벌칙을 안 하려면 열심히 해야겠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몰라요? 네 좋아요 좋아요 서울에서 4월에게 전해주세요 왜냐고 사진해주세요 본인이 없어 너는 왜 연락처리 없는지 하주? 나 정답이네 하주 할 수 있어 수리 쏘리 너의 달라져져 없는 누구 노래죠? 도로즈 노래 아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소리쳐 외쳐 김우성 아 그 그 She's in the rain 소리 좋아 좋아도 다 비엔네 저 문제가 있어요. 저 자꾸 정답이라고 해요. 이름을 정답으로 바꾸잖아. 아직도 이렇게 널 놓지 못해. 제가! 좋았는데! 아... 좋았어. 아... 저 한번 불러야 돼. 노래 다 불러주셨어. 아직도 이렇게 널 놓지 못해. 아직도 이렇게 널 놓지 못해. 짙은 파도. 하죠. 1, 2, 3입니다. 남대가 다르면 못해. 우선 레드예요. 네. 제가 도와주세요. 오 잠깐만. 멜로디 부른다. 어 잠깐만. 홀로드니 거리 어휴! 제형! 난 맞은 거 뭐예요? 뭐야 이거! 남대가 다르면 못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부르는 걸 깜빡했다. I know 이쪽으로. 제형! 도주! 제형 맞았어. 불면증. 아 맞았어. 잘하네. 되게 잘하신다. 저 이제 안전한 거 같은데 저도 쉬고 있을게요. 되돌릴 수 없는 타임. 도주! 되돌릴 수 없어요? 아! 도로주의 캔디. 되돌릴 수 없는 타임. 하준. 하준. 땡. 불렀잖아요! 하준. 캔디. 되돌릴 수 없는 타임. 나침박. 제형! 주성. 나 퀸기로 했었는데 I don't know you. 대박. 덜어집니다. 불러줘야 돼. 너만 가르치는 나침박. 이제 정말 쉬울게요. 세분이 하세요 이제. 오케이. 3점짜리로 갈게요. 3점짜리로 갈게요. 3점짜리로 맞춰야겠다. 기다리지만 먼저 말을 해. 우성. 우성. 기다리지만 먼저 말을 해. 할까? 땡. 도준! 베이비 도로주. 기다리지만 먼저 말을 해. 노래가 생각이 안 났어. 왕판 뒤집기. 네. 이렇게 해서 1등은 바로 바로 진짜 자신 있다던 재현입니다. 반대로 대신 대신. 반대로 문제는 가장 못 맞춘 멤버도 있잖아요. 그렇죠. 박벌호. 우성 씨입니다. 벌칙 제대로 할 준비를 했죠? 어떤 벌칙이 나올지 모르고 아직 어떤 걸 할지 몰라서. 맞습니다.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한데. 무엇이 나오든 일단 저희 팬분들을 위한 거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재밌는 벌칙을 하기 위해선 일단 우리 블랙 로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벌칙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마이뮤직 테스트 트위터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미있는 것들을 추첨해서 오오오오.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괜찮네요. 저희가 달아야 되나? 어?어? 모르는 이유가? 재미있어야죠. 재미있어? 우성이 가면 다 재밌지. 그렇죠. 오케이. 지금 뭘 달아주셔도 다 재밌는 아이디어가 아마 넘쳐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아마 재현 도전 할 수 있을 건데 가장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블랙로즈 분들 해명을 추첨을 해서 저희의 친필사인이 담긴 레드 앨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갖고 싶어요. 앨범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우성형이, 우성 멤버, 우성씨가, 우리 꼴찌 우성형이 어떤 걸 찍을 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콘서트에서 얼른 만나요. 와우 네 이제 저희 멤버들 모두 이번 투어에서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의 로즈 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기다려주시고 기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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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Stop wishing, Start making! 지금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